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보내 푸르른 초장위에 나의 온 누이시 소란 모자 오만의 목자에 생수가 녹지는 못 아름다우시네 내 영혼 소생하니 내 자기라 우리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워 내 소란 모자 오만의 목자에 생수가 녹지는 못 아름다우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삶으로 오만의 목자에 오만의 목자에 우리의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소란 모자에 손하심과 인자 나를 이 손하심과 인자 소란 모자 오만의 목자에 오만의 목자에 생수가 녹지는 못 아름다우시네 소란 모자 소란 모자 소란 모자 고두운 땀을 캄캄한 밤 새벽을 찾았던 밤 종이 울린다 기운 때로는 오직 방금이었어 그리 가져 만난 듯해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의 운속에 용용이 있음 나는 있음 있었음 두 손잡니다 당신께 감사하리라 당신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 속에서 깨우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깨우지 않게 하소서 종이 울린다 기운 때로는 오직 방금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듯해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의 운속에 용용이 있음 나는 일상 있었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로하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 속에서 깨우지 않게 하소서 너의 힘이 있음 너의 힘이 되신 영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의 힘이 되신 영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주름 나의 하나님 나의 빛날 밤이시여 나의 밤이시여 나의 하늘 나의 하늘 누군의 뿐이시여 나의 상섭이었던 나의 하늘 나의 하늘 나의 하늘 그는 나의 여고 나의 구세제 나의 생명이신 영원 내가 두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여지이시여 주는 나를 믿으시여 주의 일도 하시여 나의 생명의 복자되시여 내가 다 부순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늘 나의 하늘 생명의 연료가 그고 내게 시유소서 나의 하늘 나의 하늘 나의 하늘 나의 하다 그는 나의 용 나의 은폭세저 예수 십자가 되어낸 피로서 그대는 시키고 있는가 그로운 계획의 하늘로 그대는 처우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고 있는가 방금 속에 일어난 기준에 그대신 시키고 있는가 주의 손과 가슴 모든가 그대는 백목을 보는가 아무데나 아무데든지 그대 십자가 품을 보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고 있는가 방금 속에 일어난 기준에 그대신 시키고 있는가 주의 손과 가슴을 때 그대는 용접한 해보이 있는가 그대 몸무게는 보름팔고 성종의 구간을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고 있는가 방금 속에 일어난 기준에 그대신 시키고 있는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알았습니다 구제불능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많이 성경에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한 제자를 죽였습니다 주동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 사람은 눈에 혈안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에 이 사람을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앞에는 법이 없습니다 무법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 유명한 훗날에 사울이 바울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권 신약성경 가운데 13권 내지 14권을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신약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없었으면 신약성경은 완성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살아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은 성경에는 유일하게 바울밖에 없습니다 셋째 하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셋째 하늘을 다녀온 그 경험 그 처음을 14년 동안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어서 자신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그렇게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조인하고 있습니다 현류증 앓던 여인이 주님 몸 뒤로 가서 주님 옷가에 손만 대었더니 능력이 이 여인에게로 옮겨가면서 치유된 이 사건이 열두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바울에게만 나타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니고 있던 천조각 손수건 앞치마를 벗어놓았는데 다른 곳에 두었는데 수많은 병자들이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미처 그들에게 손을 설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그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인산 인해를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기다리다 못한 사람들은 바울이 벗어놓은 앞치마 그리고 바울이 사용하다가 놔둔 손수건을 가져다가 귀신 들리는 사람한테 갔다 얹었더니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병던 사람에게 얹었더니 병명에 상관없이 병이 치료됩니다 바로 예수님께 있던 주님 옷가이라도 손만 대면 병이 치료될 줄 믿고 나갔던 신류적 여인에게 고쳐지는 이런 능력이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가공할 사람입니다 초대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아시아로 보금을 전화로 가려고 할 때에 성령님이 환상 중에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 바울을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게도니아가 바로 터키 지역 일부입니다 그곳은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바울 한 사람의 보금은 이 한 사람의 보금 전파는 굿날에 유럽 전체를 보금화 시키는 놀라운 보금의 꽃을 피웠던 그 장본인이 바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 바울은 철저한 유대 혈통을 가진 유대인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학자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세상에 최초로 세워진 일곱 집사가 있습니다 그 일곱 집사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알려진 서대반이 있습니다 이 서대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에 그가 바로 주동자가 바울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사도행전 7장 58절에 사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성령 충만했던 일꾼 믿음이 충만했던 이 서대반을 직접 죽인 살인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살기는 항상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해치려고 하는 그런 눈에 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눈이 절대 아닙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바울의 모습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협적입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고 무섬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예수 믿는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죽였던 그리고 괴롭혔던 나중에 바울된 이 사울은 어느 날 다메식이라는 곳으로 향해서 갑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 강자기를 사울이 다메식 길로 가더니 거기서 왜 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이 바울되기 전에 사울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것이라고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호언장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3절이 보게 되면 이 사울이 다메식 길로 가더니 성경이 이렇게 강자합니다 호련이 갑자기 아노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 빛의 발음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빛을 가르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이 오게 되면 빛의 절을 둘러 비추는 순간 이 사울은 성경 강자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빛이 오고 난 후에 바로 일어나는 현상은 사도행전 9장 4절에 엎드려져버립니다 이 엎드려졌다는 것은 꼬끄라져버립니다 얼굴 땅에 처박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진정으로 내가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떡합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엎드린 신앙입니다 이것이 최초로 나타나는 빛을 만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엎드립니다 무엇을 하고 엎드릴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립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엎드립니다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람들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겸손한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빛을 양접하는 순간에 엎드려지는 순간에 바로 들려오는 하나의 음성, 소리가 있습니다 하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 들립니까? 평소에는 빛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소리만 자꾸 귀에 들렸는데 땅에서 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근심의 소리, 슬픔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지금은 사방에서 귀를 열고 세상 소리를 귀를 기울이면 들려오는 소리마다 기쁨의 소리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지탄하는 소리, 비판하는 소리, 공격하는 소리, 흘뜩는 소리 죽이는 소리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울은 하늘에서 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언제 듣습니까? 빛으로 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엎드렸더니 하늘 소리가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교회 생활에서 말씀에 귀가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의 말씀입니다 세상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성경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의 발음은 무엇입니까? 요한범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며 요한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토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늘 강조하고 제가 강조합니다 오늘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소리를 그렇게 듣기 원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분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엎드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빛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 소리의 귀를 엽니다 오늘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올된 나중에 바울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고 성령 충만 받았던 그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확인하기 달라져버립니다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전혀 상상 못하는 모습으로 바꿔집니다 어떻게 바꿔집니까? 사올이란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란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용접하고 난 후에 이름이 바꿔져버립니다 작은 자가 됩니다 과연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 작은 자일까요? 아닙니다 겸손한 자, 엎드리는 자,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바꿔든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진정으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첫째, 바울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자신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격이 이르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혈기를 죽여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고집을 죽여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이것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빛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 받았던 바울 그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성경 말씀은 강작일 고린도전소 9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합니다 이 복종이란 군대 용어입니다 순종당인을 넘어가는 것이 복종입니다 자신은 자신을 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육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영이 육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내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 바울은 성리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만들고 있다고 절제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식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보면 감정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을 버리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항상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라는 것이 365일 1년 내내 그 은혜 유지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 인간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 가지 강조할 거예요 저 사람 변해서 과연 변했을까요? 지금은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천국같이 보여요 은혜가 입할 때에 그런데 내 은혜가 점점 사들아질 때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까? 옛 모습 그대로 드러납니다 점점 교회 생활에서 긍정적인 것만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에 부정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 같은 것이면 은혜가 떨어지고 있다는 적신호입니다 이때는 다른 것도 다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선 내가 은혜를 다시 회복시기 위해서 반드시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첫째,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는 복종케 합니다 이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는 방법이며 또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나는 맨 나중 된 자요 이 사람은 천재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이 유대민족은 유대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겠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주민을 만났더니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나는 맨 나중 된 자요 성경 말씀은 강려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맨 나중 된 자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삭되지 못했다 했습니다 칠삭동에 팔삭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 자기가 칠삭동에 팔삭동에 다시 말해서 7, 8개월 미숙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가볼 때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스스로 겸손한 사람 스스로 낮추는 사람 스스로 자가지 일로 그렇게 이 사람이 고백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한 빛을 만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연말이 이제 다가오는데 교회에서 큰 소리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대개가 속에 비어 있어요 믿음이 꽉 찬 사람들이 아닙니다 알곡은 알곡이 알곡이 될수록 추수 때 보게 되면 가을은 곡식이 연결해져서 고개 수울입니다 고개는 점점점 땅 밑으로 내려옵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나와서 마시라 이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인데 내 몸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말씀합니다 생수의 강, 강물은 어떻게 흐릅니까? 낮은 곳으로 찾아서만 흘러내려갑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받습니다 작은 자가 받습니다 낮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받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스스로 잘난치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가 점점 채워지면 채워지는 만큼 우리는 점점 더 작아지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항상 말씀합니다 너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첫 번째는 자신의 몸을 져서 자신의 복종체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맨 나중대자요 나는 난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령 강좌기를 고린도전서 15장 9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주의 종들 가운데 자신은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고백 속에 보게 되면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나는 작은 자, 작은 자,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자에게는 내가 내 손을 덜이 올리라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건너리지겠다는 것입니다 피난치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 말씀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따라오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하루가 이틀이 아닌 날마다 자신을 죽입니다 내 종욕을 죽입니다 내 육신을 차고 쳐서 항상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과의 싸움에서 항상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을 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점점점점 득하게 서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요 잠시 전에는 사도들, 주의 종들 가운데 작은 자라 하더니 이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어 주의 종이나 성도들을 불문하고 이 사람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자신은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자신은 점점 점점 더 작은 자가 되려고 이 사람은 낮은 진 자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조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 교회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고 오직 빛을 영접해서 성령 충만 받은 작은 자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은 분명 천국입니다 이곳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입니다 오늘 이 자리 현장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력적으로 구하지 마세요 그건 큰 자가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기도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디모드 전서 1장 15절에 말씀하실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점점점점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자리의 순교의 마지막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이 땅의 모든 죄인들 가운데 자신이 죄인 괴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역사 속에 이러한 대단한 용같은 가장 주님이 기뻐하셨던 이런 사람은 다시는 지금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강조합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쓸모없어 아닙니다 주님이 잡으시면 오늘 이 사람은 누가 전도해서 된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어느 날 밤의 새끼리에서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늘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분이 있다면 사랑하는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내 아내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내 친척 내 친구가 주여 아직도 이 사람의 주님 앞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주님 손으로 붙여봐 주세요 주님 빛을 만나게 해 주세요 성령 충만 받게 해 주셔서 하나님 이 민족이 특히나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이 민족은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상식을 깨뜨리고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우리 모든 민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 받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립시다 항상 사랑하는 성들은 이 비전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사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늘 그 사람이 여러분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늘 그 현장에 서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모습을 따라와 보니 늘 내가 봐도 때로는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안 돼. 나는 고쳐질 수가 없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이 바울이 주님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에 주님이 방문하시고 주님이 만나 주시는 기적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사람 변화되고 난 후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사람 입에서 계속 강조되는 입만 열면 강조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사람에게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이전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토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들은 빛을 만난 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강조합니다 모였다 그러면 예수 이야기와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들하고만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하는 사람들하고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작정한 것은 예수 그리토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내 신앙, 내 믿음 지키려면 항상 은혜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 신앙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세상 이야기의 주급을 받았다 보면 내가 어느 날 나도 모르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 버립니다 항상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이런 분들과 늘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에 축복합니다 성령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 소서 2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을 한 몸으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죄인과 관계에서 막혀있는 담을 예수님이 이것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그러므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내었습니까?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분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 고향 본양은 천국입니다 오늘 사랑스러운 누구 때문에 거기서 가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장군은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못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강좌기를 이렇게 강좌하고 있습니다 4대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트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스러운 성들은 위대하신 그 이름 놀라우신 그 이름 능력의 이름, 기적의 이름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스러운 성들은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좌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2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피로 오늘 둘을 하나로 만드사 성경 강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기 위하여 오늘 사랑스러운 성들은 예수 그리트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했던 결론은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기도든지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거 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 믿고 가는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어라 오늘 사랑스러운 성들은 마음껏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세대반을 예수 믿는다고 주겠던 사람 많은 제자들을 사도행정 구장 1절에 주의 제자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 밤에 새 길에서 예수 맞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이 사람의 주님께 직접 잡혀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가 잡혔는데 완전히 이 사람이 놀라운 사람이 되는데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는데 기절 초풍할 천지가 개백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사람 입에서 이런 위대한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이 바울대전의 사울이 저렇게 변화될 줄 몰랐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어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이 사람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주님께 붙들려 버립니다 빌리포스 1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경하게 되게 하려 하니 자신은 아무리 기난 몸에 망가져도 상관없고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천하든지 귀한 자리든지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경하게 해주세요 오늘 살아온 성들은 이 바울 같은 위대한 이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셔서 이 사람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오늘 살아온 성들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절하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이 땅에 각 교회에 바울 같은 집사, 바울 같은 권사, 바울 같은 장로 많은 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 가운데 바울 같은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들은 한 가지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구한 기도하고는 왜 주제가 다르지? 그것이 무엇이냐 싶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내놓으라 할 때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개강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한 것은 구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걱정거리 다 알고 계신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으신 분입니다 다 알고 계세요 한 가지 기억하세요 기계를 누가 만들었을 때 기계를 만든 사람이 그 기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수리하는 기계 전체 내용을 잘 모르는 분이 수리하는 사람이 알겠습니까? 만든 사람이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것을 구하지 말라 이것은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데 가장 먼저 하시의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 의와 그날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것을 더해 주시래요 사랑하는 성들은 우선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더해 주시겠다 했습니다 구하지 않은 것을 더해 주시겠다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주기도를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인데 주 문같이 위워오지 마십시오 주기도 문이 아니고 주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란 말입니다 그 기도의 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이것이 첫째 기도가 돼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갈매할 산에서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11산 18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38절에 하늘에 불이 떨어지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 사람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다음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다쳐버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 땅에 구름을 하나님 보내주고 비를 내리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예요 비 내리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결론만 찾습니다 하나님 물질 축복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아십니까? 비를 내리게 하시는 그분이 비를 내리게 하시는 그분이 나를 고쳐주시는 그분이 오늘 엘리야 거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이시며 빌리포스의 장륙실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루토가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생활을 했더니 나 하나님 나의 만족함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하나님 염치 없지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보답하겠습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아무것도 그분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단 하나도 안 돼요 먼지 한 번도 내가 할 수 없더라고요 숨을 한 번 돌이쉬고 내쉬는 거 그분이 허락지 않으면 안 돼요 고기를 지금 돈을 주고 사서 마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이 주신 은혜예요 숨을 쉬지 못하면 죽어요 오늘 한 가지를 생각할 때 그래서 고백하는 얘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보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만 할 수 있는 건 순종밖에 없고 죽으려면 죽어야 되고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육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라 때로는 순간순간 내 감정에 앞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서고 나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엎드려서 뭘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는 잘못했어요 오늘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좀 정직하고 더 진실하게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게 또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다람쥐 체박이 돌듯이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도저히 하나님 양심이 가책이 되어서 기도하기 힘들어요 할 때 아니다 내가 너 그렇게 약하게 지은 건 내가 알고 있고 너는 그럼에도 자꾸만 기도하면서 너는 자꾸만 내게 가까이 올 수밖에 없지 않네 하나님은 우리 약한 것을 아세요 성경 강자입니다 내 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혼자서는 설 수 없어요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주시니까 내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야 그분이 손 나와버리면 나는 그대로 나가 떨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제가 다급한 분들이 기도를 요청받을 때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다급하게 기도할 때 12시간 동안 가족들은 이 사람이 뇌출혈이 이게 혈관이 터져서 피가 뇌 속에 잔뜩 고이는지도 모르고 저분이 자는 줄 알았습니다 아침이 됐는데 안 일어나니까 보니까 이 사람이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병원실에 갔더니 이 사람 이미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급하게 전화로 제가 전화기를 연결시켜줬길래 전화를 하면서 전화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혈관의 피가 지혈이 되질 않아요 피를 뽑아내는데도 계속 피를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혈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안절분열 병원에서는 어떤 손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환자는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전화기를 갖다 대고 나사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가 머질지어다 놀라운 일은 기적같은 일은 피가 머져버렸어요 사랑하는 손님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전화로 피를 머져버렸는데 피가 머질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더라고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손님들은 내 머리로 예수 믿지 마세요 가슴으로 믿으세요 머리로 말씀 받지 마세요 가슴으로 받으세요 내 머리로 말씀을 받으면 판단이 되고 내 생각이 지배합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믿음을 아면으로 받아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성경 강조합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요 사랑하는 손님 내 마음에 탐심을 꺼집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세요 이걸 꺼집어내야 됩니다 얼마나 꺼집어내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얼마나 더 가까이 가느냐 내가 이 꺼집어내지 못할 때 나는 날마다 육적인 생활 때문에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기도해도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야구부서 4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써리고 잘못 구했다 잘못 구한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욕적으로 구한 기도가 있습니다 탐심, 성경 말씀은 골로서에서 3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 있습니다 내게 이게 탐심 우리의 사배를 보면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걸어가야 되지 못할 자리를 그 자리에 내가 탐을 내고 욕심을 내고 그 자리까지 갈려다가 폐가 망신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나 권력가들 보세요 그 자리에 내가 가지 않으면 내 자리에 내가 지킬 수 있었는데 우리는 한참 더 내줘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회가 갈라져버리고 찢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이 마지막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내 이름을 자랑하지 마세요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권력 자랑하지 마세요 재물 자랑하지 마세요 명예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를 자랑하세요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내 가정뿐 아니라 내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대대로 대대로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항상 주어진 그 생활 속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내게 지금 현재 맡기신 그 교회 내가 없으면 그 교회가 안 됩니다 그만큼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단히 소중하다는 사실은 왜 그 교회를 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곳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줄 없다 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래알이 모여서 빌딩을 지어요 그 빌딩의 시작은 어디부터입니까? 하나님의 모래알부터 시작됩니다 바다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한 방울 빗방울에서 시작됩니다 한 방울 빗방울 때 강물을 이루어요 강물이 이루어졌을 때 바다를 이룹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때로는 내가 한 방울 빗방울 갖고 하늘의 모래알 같은 사람이랄지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하나에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비서고는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마찬가지예요 항상 여러분 내 한 사람이 아니면 내 가정이 무너질 수가 있고 우리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고 사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항상 모든 국가는 한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권한